세관에 기름칠 싹 해가지고 물건 지금 빼내고 이 바다에서 행위를 제일 잘하잖아 물건 확인 현재 시각 공주시 이수근 공예상 제이야 혹시 휠체어 다니자 보셨어요? 휠체어요 땀이 제 끈이 있지만 좀 이글라 분명히 무슨 일 생긴 거라고요 그걸 계속하다가는 곱게 땅에 머물러진다 이 끝함은 우리 모두 여기서 싹 뒤지는 거야 사례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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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례해주세요